마음은 되게 잡고 싶은 사람인데 마음이 안 잡혀요 내가 생각과 머리와 내 행동과 일치하질 못해요 겉돌아야 되고 떠돌아야 되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이제부터 왠지 모르게 그리고 언니라고 표현할게요 언니 같은 경우도 무척이는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르면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내가 내 입장 내 처지 그러고 잘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울증은 이미 바닥이 났고요 우울증 갖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조금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에서 우울증을 핑계를 잡을 수가 없어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아직도 우울증을 극복을 했다고 한다지만 그게 되질 않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년에 아웃습니다 본인도 두려워해야 되는 스스로한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무척 마음을 잘 잡고 무척 누군가를 이렇게 건사하면서 누구를 열심히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누구를 가르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직업 면에서요 똑바로 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뭔 일이 생겨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복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 건지 가다 가다 가다가 오래 있지도 못하고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을 못해요 아예 근데 생월달을 보면 본인이 지금 봐봐요 삼재도 아니야 모두 아니야 근데 생월달을 보면 삼재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년을 일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삼기에는 너무 오래 묵었다 이거야 하다못해요 우리 언니야 신이 확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죠 어디 가서 신가물이다 이거 듣는 것도 징그러워 그리고 언니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에 들고 확 고아해야 되는데 뭔가 타당성 뭔가 이유가 있어서 누가 나를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지금의 마음의 신경 같아서는 아예 나를 누르는 누군가가 나타나든 아니면 내가 설득을 당해서 끌려가든 뭐가 지금 언니는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야 신랑 눈치도 엄청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도 어느 정도고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살아도 지금 부족한 지금 시국이에요 금전의 운소가 두 분이 있어 두 부부가 많아서 언니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일만 할 때 되고 뭐하고 그러면 일을 못할 이유가 나타나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응?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작기장난의 귀신의 조상의 신의 장난인가 싶기도 한다 하고 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신줄이 무척이나 드세고 나세기 때문에 근데 확 하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는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맴돈다 차라리 이렇게 가물가물거린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내가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돈을 막 쓰고 휘저울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듯 하면서도 또 사람이 싫어지기도 시작을 하고요 가만히 있자니 멍하자니 멍증은 점점점점 들어오고 있고요 왜 웃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행복하니 그리고 어떻게 살라 그러니 이게 우리 신령님이 주시는 본인한테 점을 보러 오셨지만 본인한테 물어보면 신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신도들만 점 보러 온 사람들은 물어보진 않아요 자 죽을 만큼 일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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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삼았다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자니 언니 인생도 가여워 그렇다고 신발이 확 치고 들어와서 네가 무병이구나 신병이구나 무당이 되라 얘기하기엔 일반 사주보다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신이 너를 죽을 만큼 치고 들어와서 내가 눈으로 깨고 입으로 열리고 귀로 들린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 더더군이나 언니는 사기를 못 치고 살아가요 이 얘기는 의문점이 든다고 신에게도 대답이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막혔어요 남편하고 같이 넣었지만 본인은 저는 우리 언니만 조금 바라보자면 지금 언니부터 깨우쳐야 부부가 행복해지고 언니부터 조금 더 생기가 돌아야 언니가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근데 웃고 싶어서 웃니 어느 타임에서 어떻게 해서 슬퍼서 울어야 되니 뭐라 얘기를 해야 되니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돈 벌이려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있어 뭘 해도 닥치는 대로 일해야 돼서 나를 나란 사람을 하다 못해 그게 어떤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이겨봐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안정이 필요한데 마음을 안정을 잡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무당한테 이유를 찾아주세요 하기에는 네가 게을러서 그래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가 누구는 안 힘들어서 일 안 해 이렇게 따져서 말장난 하기에는요 그렇다고 신명이 확 왔다고 너 무당 대라 신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든 게 다 부족해 마지막으로 왔어요? 여기요? 뭔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뭘 나를 저걸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싶고 뭔가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서 네 응? 자 신줄은 신줄이야 응? 공부를 하기 싫어도 사주를 배우든 공부를 하기 싫어도 타로를 배우든 신줄은 신줄인데 무당처럼 전보고 살아가고 구탈 건 안 돼 그건 안 된다 어디 가서 누가 신받아라 염병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알겠어? 뭐가 보여서 저번 볼 수 있어? 아니야 몸에 일단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것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운동부터 하세요 운동 그리고 게을러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악신이든 선신이든 얼굴은 신이든 내가 먼저 이기고 봐 응? 일? 지금 안 해요? 이제 할 거예요 나 이거 지금 말 안 하잖아 네 안 해요 할 건데 네 올해 못 할 건데 올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네 근데 올해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이유 찾지 마세요 일 안 할 이율 본인이 찾는다는 게 아니야 언니는 신꽃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조상들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귀는 우리가 상가집 가지 마라 너는 기문살이 있다 뭐 얘기하잖아 언니가 기문살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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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래된 상문이 아니라 올해 상문 재작년의 상문 이런 것들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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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내 몸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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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뭐가 안 좋을 때는 계속 두께 마련이에요 그리고 뭐가 돈이 없어 떨어질 땐 다 떨어져 보이고 그러듯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마음 잡아요 자식 있죠? 네 있어요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저요? 응 애들한테 그렇게 막 열성적이고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해줄게 어떤 엄마로 살고 싶냐고 엄마가 맨날 아파서 골골대골 질질 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범하지 지금 평범하지 않잖아 평범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못 느낄까 내가 서러웠었던 시절 본인도 가정에 애가 많아요 가족의 애 내가 친정 뭐 이런 것들 가족의 애가 많아요 그리고 이젠 무당말을 듣고 믿고 의지하기엔 이젠 본인도 너무 지쳤어 지쳤고 오죽하면 신줄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왔냐고 선생님 진짜 저 신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끝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고 근데 내가 아이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진짜 저 미쳐버리겠어요 구슬 한들 상문이 들었다고 한들 어디 가서 구타진 않진 않았을 거야 여러 번 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도 우리 신도들도 그래요 여기 다니고 다니고 뭐 특별한 얘기를 또 안 해주니까 단골들한테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해줄까 빌어 가야 자는데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만약에 신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의심이 안 들을까 아무리 마지막 내가 타이틀을 바꾸려고 마지막 점심으로 안 가셔도 돼요 그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하셔도 돼요 그 걱정이 아니라 내 멋디게 먹고 살고 내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마음이 아팠고 내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노력을 안 했고 언니가 띵까띵이가 놀았다는 뜻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일을 그만뒀는지 일을 거부를 했는지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체면을 스스로가 걸어서 안을 보라니까 무당이한테 들어 무슨 소리를 들을 거니 일하는 소리밖에 더 들어 그죠? 구타는 소리밖에 더 들겠냐고 그죠? 신을 받든 신 가문을 누르든 뭐든 그 소리밖에 더 드리냐고 나는 본인을 바라봤을 때 본인도 안 하겠지 모르겠지 뭔 구슬 해줘야 될지 마음 안전구슬 빌어 가세요 그건 마음 안전구슬은 없어요 마음 안전구슬인데 본인이 마음은 잘 될까? 돈 벌게 해주세요 운이 앞에 들어왔어도 우리 언니야 언니가 이 상태면 그 운을 아무리 대운 구슬 한다고 해도 그 운이 언니한테 올까요? 그 이유가 나는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응? 어디서 갑자기 로또 맞을 기회도 없어요 갑자기 주식을 투자했다고 형제 수가 있을 것도 없어요 내가 읽어서 내 뽐내면서 스스로가 살아가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언니가 그러면 다른 거 모르겠어 언니야 몸이 아프든 뭐라든 손에 재주를 가져요 손에? 응 손이 묵어요 뭐 못한다 소리 하지 마요 뭐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셨으면 그게 똥이 됐든 밥 뭐가 됐든 지금 내 내 스스로가 뭐를 빌으라 그래요 뭐를 하라고 그래요 언니부터 깨워주고 나와야 그다음에 꿈에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못해 먹은 팔자 팔자를 뒤집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 내가 사자에서 오자로 넘어갈 적에 그죠 내년에 아홉 수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요 죽을 만큼 이래요 그게 답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죽을 만큼 이래요 하나 물어볼게요 암병 걸렸어요 암병이요? 응 암병 걸렸어요 아니죠 어디 다리 부러졌어요 아니죠 그리고 내가 언어가 부족해요 장애인이에요 아니죠 사주육심 멀쩡하겠다 몬들 못하겠어 얼굴 멀쩡하겠다 몬들 못하겠어 남들처럼 이혼했어요 남들처럼 새끼 몸나서 자손에 대한 그림에서 다 됐잖아 그래도 다 가졌잖아 그러면 나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돈은 뺏겨요 어 나가라는 사주야 돈이 나가라는 사주야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있으면 시원하게 뭐가 와 그래서 뭐가 나도 모르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은 곳에서 빌더라도 내가 친척 친일척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있다가라도 구슬해야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마는 괜찮아요 나가다 침부터 상관없습니다마는 내 진짜 언니 사주가 아까워서 그래 사주보다는 언니의 기운이 아까워서 그래요 남들은 안 환자도요 돈 벌어 먹고 살려고요 아픔을 그죠 방사선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남들은요 어디가 사고가 나서도 찔뚝거리면서도 뭐래도 합니다 정신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제 정신이 부족한데 이 꽉 까놓으세요 이 꽉 까놓으세요 아무것도 귀 기울이지 말고 언니 딸래도 내가 주관이 정확한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다고 정확하던 사람이 어디가서 꿈질도 못한다 어디가서 빌어먹지도 못해 웃음을 하면 내가 그냥 하루 굶고 말지 그건 아집이 깡다구가 아니라 고집이야 미련함 좋은 엄마가 됩시다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학업에 있어도 하나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아프면 어떡할 거야 이 나이면 내가 볼 적에는요 예쁜 얼굴이에요 살이 쪄서 그렇지 관리만 해서 내가 혼내다가 혼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진짜 아니 혼나도 돼요 혼날지 많이 해가지고 엄청 내가 잠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혼나러 오는 사람이 많아 나는 혼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언니 같은 내가 점을 보면 뭐 할 거야 어떻게 살 거니 그것 때문에 점집 떨어져요 근데 무당한테 뭐를 본인이 하고 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아이로 아니 형편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아니라고 속을 들여다봐요 속을 들여다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제일 겁이 나는지를 어? 차라리 일하다가라도 다쳐 억울하진 않게 차라리 내가 병이라도 걸렸으면 이 사람아 핑계라도 있지 이제 핑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니까 핑계가 없다고 이젠 사주육심 멀쩡하겠다 정신 멀쩡하겠다 미쳤어요 미치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어? 조염병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좀 있어요 기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깜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못해 먹고 살아가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밑바닥 친 나의 바닥에 기운이 올라오질 못하고 있으니 내가 화가 나고 승길라고 내 자신한테 와 저버린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딛고 일어났을 때요 본인도 말떡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제주랑 언니가 말 못할 것 같죠 말하자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말해서 뭔가 할 건 말 잘해요 어? 말 잘해요 근데 뭘 갖고 들이댈까 뭘 팔아먹을래도 지금 팔아먹을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팔아먹으려고 건드리든가 하든가 하지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하겠다고 마음 강단 있게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생활달이 곧 돌아옵니다 버티세요 버티세요 힘들겠죠 그 다음 정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이 힘들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이 굴레 속에서 둘레 속에서 언제까지 못 벗어나올 거야 문을 열고 잡았으면 손잡이를 잡았으면 열고 나가라고 그럼 깡이 없어요 이게 깍댕물라고 틀릴까 버리라고요 이 깍댕물라고 틀릴까 벌게 그 정도로 뒤끝이 일어나르라고 그럼 내 하나 물어볼까 싶지 봅시다 뭐할라꺼 손에 매니큐어예요 이거요 내 일이야 뭐할라꺼 해요 머리는 뭐할라꺼 윤색을 하고 다니고 뭐할라꺼 옷은 입고 다니고 뭐할라꺼 빨간 립스티가 분칠을 하고 다녀 누굴 보여주고 뭐를 하려고 전 이쁜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으면 이쁜 거를 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냐 그럼 봐봐 죄잖아 아니 죄잖아 이거 이쁜 게 좋은데 본인은 본인한테 뭐라고 살아가 보살이야? 어? 3배 조건이 있어요 언니가 살아내려면 자 정신력 강화가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도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들으세요 본인 돈 못 벌으라고 무당들이 떠들지 않습니다 본인 돈 못 벌으라고 기도하자 소리 안 합니다 자 살 빼세요 이쁜 게 좋다면서 이쁜 게 좋다고 하면서 언니는 언니 뭐야 왜 학대를 하고 만신창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살이 죽을 만큼 안 빠지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빠질까요 그 살이 한 일 년 살일까요 그러던데요 신살이라고 그면 나는 신살이 신이 없어서 살이 안 찌니 나는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대요 게을러서요 술 먹고 여보세요 포동포동 이렇게 보기 좋게 찌는 살은요 신살이에요 빛이 나요 어디 빛이 날까요 얼룩덜룩해서 지금 그거 분실 벗어내면 화장 지우면 화장은 안 했어요 어쨌든 요거 분실 지우면 요것만 그러면 이게 신살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요 나는 아닌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동 언제 해봤어요 운동 몇 달 됐어요 얼마만큼 해봤어요 한 번 하면 한 두 달 그죠 걷기 무리가 가니까 그게 운동이야 아니면 그냥 내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래요 자 운동을 두 달 할 거 같으면요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 갖고 끝까지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가봤냐고 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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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이 말라 지금 지금 우리 언니가 목이 말라서 그럼 내가 물을 먹으려면 이 땅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깡이 없어요 아니요 정신 상태예요 정신 상태라고 근데 내가 뭐라 하는 건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돈도 부리면서 살고 돈도 쓰면서 살아야 되고요 언니가 돈이 없어서 내가 요것 저것 이렇게 안 하고 다니는 거지 언니도요 누구를 팍팍팍 써주고 미쳐가지고 이러질 않아도 내 스스로가 돈 쓰고 싶고 어?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난데 언니가 벌어서 쓰시라고 내가 벌어서? 혼자 살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언니가 벌어서 살았겠죠 또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어떤 걸 끝까지 오지 못하는 경력이었고요 특별한 재주를 안? 응? 편뚝갓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한숨만 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나이는 먹습니다 어디 가서 먹어줄까요? 어디 가서 먹어줄까요? 그때 가서 뭘 해도 기술을 배워볼까요? 뭐 해볼까요? 저를 볼까요? 아니 일단 공부 자체를 안 해요 일단 재주를 배우려고 뭘 해도 안 해요 작심 그래도 감사한 게 작심 3인만은 아니어서 감사하다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 더 버티라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본인이야말로 원지고 한지고 찐따진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걔 뭔지 알아요 저승도 못 가고 저러도 못 가고 해준 것도 없는 내 부모가 가도 못 타고 오도 못 타고 내 곁을 당신의 한 푸르고 원푸르려고 곁을 돈대 그건 마찬가지라고 신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정신력으로 내가 깡다고 먼저 키우세요 어디 가서 촛불 기도하고 뭐 내가 깡다고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거기에 축업문의 소원일지에 언니는 금전재수 같은 거 빌지 말아 금전재수를 벌러 나가야 금전재수를 벌려 주지 거기다가 내 마음이 강단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십시오 그들 왜 하러 가요 내가 마음먹었던 거 내가 해이해 줬던 거 3배를 하면서 9배를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예배는 왜 들이러 갑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응 그리구요 혹시요 술 먹어요 네 먹어요 그죠 얼마나 혼나려고 오늘 왔어요 각오하고 왔어요 네 많이 혼나려고 많이 혼나려고 내 욕은 안 할게요 돈이 없어서 어디다 갔다가 퍼주지도 못하니까 미친 거야 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미친 거냐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옥짓지 말어 그리고 정신 차려 언니 이렇게 살 팔자 아니야 서러우면 뭐 할 거야 갔다가 돈이 그렇게 많아 재산이 많아요 없어요 이제 눈물밖에 안 나지 않아 눈물도 잘 안 나요 울 수도 없겠지 뭘로 울 거야 죽을 거야 죽지도 않더라고요 개기병 내지 마요 개기병 내지 말라고 술을 잘 못 먹으면 술을 잘 못 먹으면 좋아서 먹고 속상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술을 잘 못 먹으면 미친 년 됩니다 네 알아요 도라이 됩니다 그 도라이 될 때 장군이 들어와서 미친 짓 하고 때려 부시는 줄 알아 자중하세요 내 머리 지어뜯고 싶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가 누구보다 살고 싶잖아 누구보다 제 정신으로 살고 싶잖아 어디 가서 이제 점점 점점 친구분님도 마찬가지 나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떠돌이 인생 나 이러고 살고 싶어요 내가 요양보호사가 돼서 남은 아픈 자를 만지라면 아우 저는 그거 싶고요 하지도 못해요 뭐를 찾아달라는 거야 자 내 몸에서 일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올해 못 버팁니다 제가요 3개월 6개월 언니 못 버티면 손에 장을 짖어요 그렇게 버티면 그러나 버티세요 버티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술 끊어 살이 안 빠진다고 신살이냐고 술살이야 술살 시옷은 같네 신살과 술살 리을도 같네 옆에 붙었냐 밑으로 붙었냐야 초성운 같아요 술살이라고 게으름살 일 안 한 살 그럼 뭐만 붙어있어요 똥만 붙어있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그러다가 미쳐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가 울기 좀 하기 좀 미친지 여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걸 할 건데 다 내가 잘못한 건데 안 아파요 가슴이 이런 내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안 불쌍해요 키도 이 정도면 됐어요 얼굴도 이 정도면 됐어요 마음도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왜 내 스스로가 내 손이 내 자 왜 나한테 가혹하게 스스로가 때리고 살아 남편이 일 안 해도 된대요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나가면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버린 게 감사하죠 그렇죠 안 버린 게 감사하죠 네 우리 언니야 네 내 이름은 부를 수는 없고 사랑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자입니다 바꿔세요 이름 아니 내 이름은 부를 수는 없고 우리 언니야 사랑받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옆에서 버티고 지켜주는 남편은 뭔 죄야 언니는 언니 자신한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리고 있어요 어 내 자식들한테도 삶이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육을 안 합니다 엄마가 저러는데 뭘 배울까요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요 언니가 이러니까요 벌써부터 치맛바람이 일어나야 되고 안달병이 나야 되고 학급이 문제가 됐고 하다못해 크면 직장이 이렇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스스로가 이게 안 되니 예 어떤 면에서 나중에는요 내 자식들도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사고야 돈 쓰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 이걸 수도 있어요 자 투자한다고 해서 범전복 없습니다 신안 받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나한테 위로를 많이 하세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용기를 많이 주세요 할 수 있다잖아요 아홉수들이 하지 마십시오 아홉수들 국복을 하는 자들은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언니의 상태 이상 때문에 또 그만두겠네 가서 싸우지 마요 일하는 데 가서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마 시비 걸지 마 저 사람이 시비 걷다가 착각하지 마 그 말의 말을 귀를 닫아 참견도 하지 마 참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욕하나 보지 냅도 내 욕 아닌가 보지 뭘 그렇게 싼 내가 일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된다고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들이 오해가 생겨 시비가 내부시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걸 어차 다 싸움 걸어서 어떻게 할 건데 경찰서 갈 거야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시비를 거는 거야 점집은 왜 다녀 점집은 왜 초기도를 해 하지 마 초까박 갈게 뭐 하려고 하냐고 그거 갖고 자손들 학급비나 대요 그거 갖고 언니 언니 하고 싶은 거나 해요 뭘 위해서 염원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신 줄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 내가 독박 쓸게요 내가 모진 소리 해줄게 이 나이 먹고 정식 차려라 소리를 듣는 자체가 쪽팔린 줄 알으라고 다이어ศ 거 Mount